어쩌면 그저 소문으로 그쳤을지도 모릅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도시개발의 실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언제부터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누가 이거를 기획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저장 이득을 보는지 참 시간을 두고 누가 굉장히 치밀하게 짰다. 그래서 돈을 맡긴 사람들이 누구냐. 재벌가로 번진 대장동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최균 이사장께서 400억 원을 키네파트너스에 대여하는 건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은 왜 그 수익만 가져올까요. 다 가져오지. 최대 채권자죠. 그런 수익 한번 보셨습니까. 11만 5천 345%입니다. 도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개발이 한 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수 하라는 겁니까. 야 돈을 넣어. 빨리 넣어. 니가 돈을 넣어. 수천억 원대 수익을 거머쥔 사람들. 이 모든 이야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달 넘게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이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도시개발 이익 때문인데요. 먼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판교 남쪽에 위치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입니다. 개발이 시작이 되면 대장동 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소위 땅작업이라고 하죠. 주민들에게 땅을 사들입니다. 이곳에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갖춰서 택지를 조성하는데요. 이 택지를 15개 구역으로 나눠서 판매를 했습니다. 이때 택지 분양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땅 주인들에게 3.3제곱미터당 평균 300만 원의 땅을 사들여서 약 1,500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거의 5배 가격에 판매를 한 셈이죠. 덕분에 택지를 조성한 비용과 각종 사업비를 제하고도 수익이 무려 6천억 원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익금은 성남의 뜰 주주들이 나눠갖게 되는데요. 최대 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리고 43% 지분을 보유한 5개 금융회사는 33억 원을 가져갑니다. 단 7%의 지분을 가진 SK증권과 화천대유가 챙긴 금액은 무려 4,040억 원에 이릅니다. 이 엄청난 수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한 작은 회사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민간 자산관리 회사입니다. 최근엔 이 회사의 남다른 복지도 화제입니다. 일명 곽 대리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박상도 아들은 그래도 좀 친절했는데 박상도 아들이면 누가 문을 모르겠어요? 늘 가면 문을 열어줬고 아 그 사람이 박상도 아들이었어요? 네, 바로 문을 열어줬고 심상물 옆에 와서 받아줬고 옆에서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받아줬는 거 심상물을 수행하는 거 그런 걸로 딱히 안 보였어요.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데 50억이라니.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을 근무한 곽 대리는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뇌물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은 곽 대리. 경찰 조사 성실히 임했고 성과 관련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어떤 분을 하려 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바로 오랜 검찰 생활 이후 박근혜 정부 초대민정수석과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곽상도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연일 저와 제 아들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저 역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땅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는 일명 박과장도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박과장하고 참 싫은 소리도 해볼 적도 있고 어떤 때나 사장도 할 때도 있고 그때는 박영수 특검 검사 딸임인지도 몰랐고 그녀의 아버지는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입니다. 임명 전 그는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딸은 지난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약 7억 원에 샀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가 100억 원을 건넨 인물은 박 전 특검의 인척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분양대행사는 화천대유가 시행사를 맡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점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먼 친척일 뿐 고문료 외엔 받은 돈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퇴직금으로 5억 원이 책정돼 있다는 박 전 특검의 딸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화천대유 직원이신가요? 저희 죄송한데 저희 개발사업에서 특검을 봐서 선생님 저 인터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에 대한 초원은 어떨까? 혹시 선생님도 퇴직금으로 5억 약속받고 들어가셨나요? 선생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는 수소문 끝에 전직 임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화천대유 소유주의 친동생입니다. 박영수 특검 딸 박영수 과장님도 과장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딱 앉아서 자기 일을 딱 하고 특별한 시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박영수는 주로 어떤 업무 하셨어요? 그 안에서? 전문적으로 뭘 하거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에 대해 그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50억이 나왔길래 깜짝 놀랬어요. 아우 말해줬네 그러는데 사내위 사셨잖아요. 퇴직금이 50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랬대요. 퇴직금이 얼마 정도? 그거는 뭐 밝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50억은 아니다. 아니에요. 50억보다 낫다? 낫다. 무조건 더 낫다. 얼마 정도? 아니 말씀드릴수가 없어. 지난 20일 서울신문에서는 화천대유 특혜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녹취록에는 곽 의원에게 50억 원을 직접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의 직원은 작년 말 기준 16명. 그 중 일부 직원들의 쟁쟁한 이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대유의 부회장은 과거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씨입니다. 그의 지역구가 바로 대장동이었습니다.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던 그는 어쩌다 화천대유에서 일하게 된 걸까. 최 전 의장의 지인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성과급 40억 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끝내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의 초호화 고문단에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포함됐습니다. 작년 9월 퇴임한 권순일 전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의 이경재 변호사, 강찬우 전 검사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동열 전 검사장,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부부, 검사와 판사 출신 법조계 유력인사 10여 명과 정치인이 화천대유와 고문으로 인연을 맺은 겁니다. 일부는 월 천만 원 이상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다수 법조계 고문은 인터뷰를 거절한 상황. 그런데 법조계 인사는 왜 이렇게 많이 영입한 걸까? 한국일보 법조 출입기자로 김반배 기자가 취재를 하고 접촉을 했어요. 그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26년 전부터 하게 됐고 몇 명이 화려하잖아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자문단 중에서 가장 화려한 것 같은데. 투자 받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투자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는 사업이고 이렇게 몇 명 봐라. 이렇게 대법관 출신, 검사 출신들이 다 우리 과문위원, 고문단위원 있다. 그렇게 이용했을 가능성은 높다는 거예요. 분명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법률 쪽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필요 없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이건 주로 형사 쪽이 많잖아요. 검사장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볼 때는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이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뭔가 아닐까요? 법조계 인사들을 영입한 인물로 김만배 씨가 지목됐습니다. 이 자리에 서대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가성은 없었고요. 그냥 저랑 친하게 제가 잘 좋아하던 형님들인데 좋은 기감이 되시고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야 이 XX야 지가! 야 김만배! 니가 언론인이야! 근데 이게 극진이 어떤 거예요? 니가 이 기자야!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 그는 20여 년 경력의 법조기자로 최근까지 머니투데이에서 부국장을 지냈습니다. 그 법조기자단의 화석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법조기자단 내에서 영향력도 막강하거든요. 차장급은 주로 일반 우리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이 만났지만 검사장급 이상은 김만배 선배가 주로 많이 만났죠.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함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큰소리 덩덩치기도 했었어요. 김 씨가 쓴 기사 가운데 화천대유의 고문들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2009년 작성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기사입니다. 곽상도 의원에 대해 썼던 기사 제목은 일망타진 전설의 칼잡이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그만둘 무렵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부각되는 인물도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띄워주는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띄워주는 기사를 쓰지? 라고 해서 썼거든요. 정말 인맥관리 하나만은 철저했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는 김 씨. 소문은 두른 적은 있어요. 머니투데이 그 팀장은 검사들 판사들하고 골프 칠 때 기자가 돈을 냈다더라. 그가 회원으로 있는 한 골프장을 찾아갔습니다. 법조 기자인 그는 어떻게 도시개발 사업에 뛰어든 걸까? 우연치 않게 돈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형이 자기 지갑을 보여주더라고요. 형 돈 많아 하면서 꺼내주는데 지갑이 꽤 두툼해요. 그래서 현금인갑다 했지. 아니에요. 수표였어요. 형이 사실은 사업하고 있어. 나는 수원 존놈인데 집에 땅이 좀 있다. 그런데 개발하고 이러면서 동네에서 빌빌거리던 애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돈을 떼돈을 벌더라.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혹시라도 니들 갈 데 없으면 내가 니들 자리 나나 마련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진짜였던 거죠. 김 씨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만배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만나신 적은 있어요? 나는 전혀예요. 전혀 몰라요. 이번에 발표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은 누군지도 얼굴도 본 수가 없으니까. 들리는 소문은 그래요. 양전부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좋고 양전부가. 대장동 원주민들이 기억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연히 대장동 관련 뉴스를 보도가 발견했다는 그 남자. 그는 바로 최근 미국에서 돌아온 남욱 변호사였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그를 알고 있는 걸까. 남욱이라는 사람이 토지 작업을 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 남욱이가 그 남욱이야.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보다 대장동 원주민들에게는 더 익숙한 사람이죠.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의 주요 설계자로 꼽힙니다. 그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한 회사에서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중에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김만배 씨와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고위직 판검사와 친분이 있는 법조기자 그리고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성남시의 마지막 금사라기 땅으로 불린 대장동 개발사 한켠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원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대장동에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동의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 거야. 뭐냐면 2005년경에 나를 아는 부동산 업자들이 대장동의 대지를 땅을 집수 있는 대지를 찾는 거야. 상하수도도 없는 경기도 성남시 근처 한 농촌마을에 지난 봄부터 빌라들이 후죽선 들어섰습니다. 개발 보상금을 노린 투기꾼들은 위장 전입할 빌라를 지어 분양했습니다. 강남에서 30분 내외 거리에 위치한 대장동은 경부 고속도로를 끼고 오른쪽에는 분당, 위쪽으로는 판교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장동 210번지 일대 토지 등기부 등본 889개를 직접 분석해 대장동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998년 토지 거래 내용입니다. 97년, 8년 IMF 직후인데도 그때도 강남에 주소를 둔 분들이 저 대장지구에 웨이브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땅은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다. 실제로 한 99년, 2000년부터 계획을 시작했었거든요, 판교 신도시가.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판교뿐만이 아니고 판교 주변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판교, 대장동, 분당 합쳐가지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권역이 될 것이다. 실제 2000년대 대장동 필지의 43%는 외지인이 주인이었습니다. 2005년, 한국토지공사는 대장동 공공개발 사업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교 신도시 발표가 나왔는데 토지공사 성남시가 그냥 3분의 1가격에 후려 때려가지고 수용을 해서 단에 쫓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민간개발을 하자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주식회사 C7이야 이거. 일정 비율의 토지를 확보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C7이란 업체와 민간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때 남욱이 스카우트를 했고. 그분의 인맥이... 그렇지. 인맥을 동원해서 성남시로부터 LH 안을 철회시킨다고. 공공개발 계획을 막기 위해 민간개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은 바로 남욱 변호사였습니다. 그 무렵 LH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의미심장한 축사를 합니다. 이 통합된 회사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분야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같은 해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간하고 경쟁하자는 사업은 안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정관에 맞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LH는 대장동 사업 계획을 철회합니다. 상황은 민간개발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 실책의 우연을 위하여 성남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듬해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발 이익을 특정 민간기업에게 준수합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과반을 차지했던 성남시의회. 시의원들은 공공개발을 반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1조 원이 넘는 지방세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을 쏟아 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성남시보다 훨씬 더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정원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행 내기가 어려운 요정 아파트 금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행 내고 또 수행으로 비각했다는 집행부 얘기를 부과하겠습니다. 성남시는 계속된 반대와 부족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을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이 결정됐습니다. 2014년 관외 역할을 담당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합니다.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곳 중 하나은행이 뿌린 컨소시엄이 선정됩니다.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남욱 변호사라고 생각했다는 원주민들. 그런데 자취를 감춘 그는 몇 년 후 낯선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보를 떼보니까 법인 주소지가 판결은 해밀린프라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직접 가본 적도 있는데 여기는 상남역들과 하찬대위가 쓰는 건물이에요. 같은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저는 대장동 관련된 법인을 못 볼 수는 없죠. 남욱 변호사는 대체 왜 천화동인 사우란 이름으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걸까. 그런데 일어나서 방송을 보니까 1300월부터 미국으로 갔다는데 기가 막히잖아. 이게 현실이야 이게. 고맙습니다. 소화의 전통과 기가 막히NA mak히 명을 부렸듯이 넓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정말纏형 기가ắc냐고 국가의 나rolog인 사망에돼서